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극과 극이죠. 임신했다가 인생 망하는 쓴이 그리고 반대로 임신 못하면 진짜 인생 망하는 쓴이 두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긴 무조건 제사를 꼭 받아야 한다며 나한테 아들을 둘씩이나 낳아달라는 조선에서 온 남친놈 야 나 됐으니까 너 혼자 임신하고 너 혼자 낳아라? 원지. 제사 예랑이 말에 제가 예민한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예랑이는 후반이에요. 제목처럼 제사와 관련해서 예랑이가 이상한 소리를 했고 저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서 결국 싸우게 됐는데요. 그냥 있었던 일만 쓸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 좀 해줘요. 아까 낮이었죠. 둘이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갑자기 완전 뜬금없이 제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나온 게 아니라 아무 전조 증상 없이 상관도 없는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이 나온 거라서 우리 두 사람이 그 이전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하튼 아래는 저희가 주고받은 대화체입니다. 근데 있잖아 자기야? 나는 말이야. 나중에 나 죽으면 우리 아들들한테 제사 지내달라고 할 거야. 뭐? 제사? 아니 갑자기 그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리고 아들이라니.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무조건 아들이란 보장이 있다는 거야. 뭐야. 그리고 또 아들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최소 두 명 이상이라는 건데 아니 우리가 언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가? 왜 내가 당연히 여러 명을 낳을 거라 생각을 하지? 뭐야? 아니 그래 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야 근데 상식적으로 아들이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 두 명. 뭐?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냐고. 야 그럼 뭔데? 너는 그럼 나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안 낳을 거라는 거야 지금? 아들을 낳아야 내 대를 잇고 우리 집 가풍도 이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너도 좋은 거 아니냐고. 그리고 아들 혼자만 낳으면 외로우니까 당연히 최소 한 명은 더 있어야지. 내 말이 틀리냐?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혹시 어디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대를 잇고 가풍을 잇겠다고?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그리고 말이야. 나도 내가 낳는 건데 왜 그걸 네 멋대로 정해? 네가 나 대신 열대 품고 낳을 거냐고. 또 낳기만 하면 끝이야? 키우는 거 생각 안 해? 그럼 애가 막 저절로 크고 그러나? 돈 안 들어도? 야 거기다 내 수고 내 고통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말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니까. 이래가지고 결국 오지게 싸웠는데요. 이 대화 어떻게들 보세요? 참고로 저는 이혼 가정에서 이혼 가정에 자랐고 또 저희 본가가 큰 집도 아니다 보니까 차례, 제사 이런 걸 지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기다 저희 큰아버지 댁도 마찬가지. 기독교라서 더더욱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랑이는 이복 동생이 두 명이에요. 어머니 쪽, 아버님 쪽 각각 한 명씩이요. 두 사람이 헤어지고 각자 재가를 했나 봅니다. 거기다 아버지는 지금 15년째 완전히 연이 끊어진 상태고요. 어머니 쪽의 경우 상견례 때는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니 이것도 정확한 게 몰라요. 올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죠.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그런 거. 또 어차피 예랑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안 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원 같은 거 당연히 없을 거고 상견례 때 참석을 한다 해도 딱히 뭐 할 말도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제 내 피셜이 아니라 예랑이 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저도 그렇고 예랑이도 그렇고 둘 다 제사 지낼 일이 아예 없는데 지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걸 단 한 번도 안 보고 자랄 내 미래의 아이들한테 제사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게 저는 정말 아예 이해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랑은 되레 이런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받을 거래요. 아무튼 제가 글로 써서 이게 좀 단순한 문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을 엎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제가 철이 없고 어려서 틀린 거라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 가감 없는 비판과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근본이 있는 그리고 부모로부터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다 이거지. 2번 대를 잇고 가풍도 이어지고 이지랄 야 쓴이도 진짜 답답하네. 아니 도망가겠는데 묻긴 뭘 묻고 앉았어. 나이도 젊은 놈이 벌써부터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개충격이라 그 소리 듣자마자 질문하는 게 뭐야. 바로 마음 좋고 걸어봐 나 살려라 이러고 도망가겠구만. 미쳤네. 댓글 가풍? 뭔 가풍? 자기 마누라랑 이혼해가지고 이복 동생 남겨주는 게 가풍이냐? 아니 뭔 저런 거지 같은 말이 다 있어. 끌 끌 끌 끌 그러네. 이혼하는 게 가풍인 거네. 끌 끌 3번 쓴이 남친 머릿속의 꽃밭 그 자체로구만. 정상적인 인간이면 가풍 소리 부끄러워 뱉지도 못해요. 아니 지가 귀족이야 양반이야 뭐야 왕족이야? 아니 미친 이혼하고 자식이랑 저런 하는 게 가풍이랍니까? 그리고 쓴이 너도 그래요. 저놈 저런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말끝마다 예랑 예랑 5번 그래서 니네 집안 가풍이 뭔데 이복 동생 만들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할지 엄청 궁금하네. 끌 끌 6번 아니 그래 뭐 백번 천번 양보해서 이건 뭐 희망사항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말 그대로 지 혼자 생각만 한다든가.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적당한 시간과 기회를 잡아서 천천히 대화를 이끌어내야지. 뭐? 다자고자 대를 이어 줄 아들들? 공감능력도 없고 지적 대화능력도 없고 거기다 상대에 대한 배려심까지 모조리 상실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구만. 아직 혼인신고 도장도 안 찍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뇌에 힘을 안 주고 있네? 참 그거 찍고 나면 볼만하겠다. 뇌에 힘을 팍 주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헐 아직도 예랑이라니. 넌 뭐니? 남미세니? 두 번째 사연. 얘도 정말 심각합니다. 원지. 남자친구가 저를 먹여살리고 있는데 촌촌해주세요. 저랑 남친은 12살 차이고 2년 반 넘게 3년 가까이 만났습니다. 사실 저희 남친이 뭔가 대단한 재벌이나 갓부 이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은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런 남친을 만나면 저는 그냥 일을 그만두고 지금 거의 3년 차 백수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당연히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남친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하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제 현실입니다. 이 남친을 만나면서 돈 버는 일은 아예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 배우고 싶은 것들이나 하면서 팽팽 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옛날에 돈이 없을 때 배우고자 했던 그것들이 저는 엄청 간절했었는데 이제는 사는 형편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뭔지 내가 이걸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맞나? 이러면서 자꾸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냥 집에서 맨날 첫날 뒹굴거리며 게임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2년 넘게 했어요. 이것도 무의미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나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말로는 아예 표현도 안 되는 미친 현타가 찾아오더라고요. 특히 만약에 이러다가 남친이랑 갑자기 헤어지게 되면 나라는 사람은 진짜 무슬무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런 상상들 하잖아요. 너무 암울하고 두렵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그런 엄청난 공포를 느끼면서도 계속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한없이 나태해지고 있다 이거죠. 하루하루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 그냥 다 내려두고 포기해버리고 남친한테 의존하면서 이렇게 놀고 먹는 인생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물론 남친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라서 저를 버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자꾸 무섭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환경이나 이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진지하게 부탁드려요. 쓴소리든 정언이든 듣고 싶습니다. 뭐든 말해주세요. 댓글 1번 뭐? 결혼이라고? 아서라 꿈 깨라. 남자가 너랑 결혼이 하고 싶었으면 애전하게 했겠지. 남자 나이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인데 너랑 연애 놀이 사랑 놀이는 해도 법적으로는 안 묶이는 거 이거 네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냐? 아니지. 이미 그 생각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 거지같은 백수가 지금 장난하냐? 그 남자 너랑 절대 결혼 안 한다. 3번 예, 쓴이 그게 바로 취집이라고. 취집이라고 하는 거야. 축하드립니다. 댓글 얼씨구 취집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저러다 팽당하면 그냥 능력 알도 없는 꽃뱀 되는 거지 뭐. 4번 야, 계속 그러고 살고 싶으면 놀지 말고 최소한 임신 공격이라도 해라. 남편도 아니고 남친인데 그런 너를 얼마나 멍게 살릴 거 같냐? 5번 결혼식이라도 했니? 아니면 혼인신고라도 했어? 도대체 뭘 믿고 그러고 사는 거야?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결혼이야. 남친도 결혼하자요. 이딴 소리하면서 고지꼿대로 믿고 있는 꼬라지가 참 순진하다고 해야 될지 멍청하다고 해야 될지. 야, 막말로 네 남친이 갑자기 마음 변했다 꺼져라 하면 너 어쩔 건데? 그때 어쩔 건데? 6번 아니, 지금 이게 뭐 자랑질인가? 아니면 반성이야? 뭐야 이거? 여하튼 이러다 헤어지면 바로 거짓골로 하는 거다. 적금이라도 들어! 네 남친이 주는 걸로. 7번 야, 너는 오직 하나. 임신 공격만이 살 길이다. 노력이라도 해봐. 이미 해봤겠죠. 근데 3년 동안 안 된 걸 보면 남자가 뭐 묶었든지 해가지고 이미 방어를 오지게 하고 있다 이거지 뭐. 8번 님 혹시 유보남한테 스푼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3년 가까이 지원을 해줄 정도면 여유가 많이 있다는 뜻인데 그럼 결혼을 해도 진작에 했어야지. 말이 안 되잖아. 9번 그래, 네가 봐도 너 참 개 한심하지. 그럼 남친 보기엔 얼마나 한심하겠냐. 3년 동안 주구장창 쳐놀고 먹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여친한테 무슨 매력을 느낄까? 아마 네 남친 지금 슬슬 끊어내고 있는 중일 거다. 너도 그걸 느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글 쓰는 거 아니야. 맞지? 제 생각인데 두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남자 유보남인 것 같습니다. 이 여자 세컨드 세컨드. 정말 그렇죠. 첫 번째 사연은 어떻게든 임신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든 뚫어야 되는 상황이야. 창과 방패 같은 대결이네요. 참 깜깜하다 깜깜해. 이 두 번째 스니하고 첫 번째 남친이 만나면 정말 환장의 콜라보가 될 것 같은데 말이지. 그렇죠? 아무튼 감사합니다.